엑스트랙 19,000km 4456번 쓰실 분입니다. 아반떼 2013년식이구요. 11만 2500km부터 주행했습니다. 먼저 시동을 켰을 때 엔진 넣으면서 뭘 치는 소리가 납니다. 자주 가는 카센터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습니까? 아반떼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죠? 바로 오토렛이라는 거 유압 밸브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작업이 비슷해요. 아침에 시동을 걸면 꼭 워밍업을 해 주면 되는데 워밍업을 안 해줬을 때 밸브와 롯감에 연결되는 오토렛이라는 게 유압 밸브가 있는데 그것이 딱딱해지면서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워밍업을 꼭 해주는 게 좋겠고 만약에 오토렛을 교환하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날 수가 있으니까 꼭 워밍업 해주면 이 소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6552번 쓰시는 분입니다. GM 크루즈 11년식 10만km 주행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 고속도로 운행 시에 가속이 늦어지고 RPM이 많이 올라가서 휴게소에 세웠더니 심한 떨림이 있어서 다음날 정비소에서 점화 플러그 코일을 교화체 했는데요. 지금은 떨림은 없어졌는데 저속 시 가속이 늦고 엔진 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 역시 워밍업 꼭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젝터, 연료를 분사해주는 인젝터 같은 경우가 조금 아무래도 연료 불균이 생겨서 출력이 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흑의 쪽에 카본이 튈 수 있었으니까 흑의 쪽 청소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6756번 쓰신 분입니다. 2005년식으로 기아 스포티지 TRX이고요. 8만 킬로부터 주행을 했습니다. 커브를 돌 때 드르륵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등속 조인트가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의 동력이 자동면석기를 통해서 파퀴를 돌려주는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핸들 틀게 되면 각도가 커져요. 근데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격이 너무 크었단 말이죠. 그래서 핸들 틀었을 때 딱 딱 딱 다 뚝 뚝 뚝 뚝 나다가 똑바로 갈 때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 등속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479번 쓰시는 분인데요 배출 가스에 질소산화물과다라고 해서 정비하라고 하는데 뭘 고쳐야 될까요, 그럼? 네, 질소산화물과다라면 EGR 100으로 한번 청소해 볼 필요가 있구요. 그 다음에 흑디 면역을 내 카본청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522번 쓰시는 분입니다. 2002년식 베르나입니다. 시동을 걸을 때 기판에 노란색으로 체크 신호가 나왔다가 바로 꺼집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네, 꺼지는 건 괜찮습니다.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러는데 혼합비라든가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면 노란 경우들이 들어옵니다. 빨간 경우들은 절대 운행을 안 되는 거고요. 노란 경우들은 고장인데 만약 다시 꺼졌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운전 처음 했다 보거나 또 오래 하더라도 불이 들어오면 조금 약간 섬짓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잘못된가?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톡 박병흘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1시 5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오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었고 지금도 서울, 수원 등 곳곳에 10개 먼지 안개가 남아있습니다. 하늘색이 뿌옇고 시정이 좋진 않지만 구름은 별로 없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다짜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낮 동안에 연무나 박무로 남는 경우도 있겠고 당분간 안개 끼는 날 많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봄기는 깨끗해지는 추위가 되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75호까지는 높다는 걸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을 보니까 서울과 광주가 8.1도까지 올랐고 강릉 10.5도 되고 6.6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은 서울이 9도, 강릉 10도, 대전 광주 12, 154도 등 낮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하겠는데요. 내일은 날 기온이 더 올라서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일부 차는 계속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를 비롯해서 8도에서 16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3월 전반기는 봄 시세매 시기라 겨울 못지않게 추운 경우가 많은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은 아침에만 좀 쌀쌀하고 낮은 따뜻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1도입니다. 강혜종이었습니다. 발사무ils 9ocaust 좌우무 Trustee isti intim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보이지 않게는 북한과의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고일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원가 얻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며 5월 안에 만나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비핵화 등과 관련한 북한 측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어드립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가까운 미래에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라고 스웨덴 신문 다겐 리에트르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향 주재의 스웨덴 대사관은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에서 렉스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정상회담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외무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과 관련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의 힘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지 꼭 1년이 됐다며 그 사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천지가 개벽했다는 평가 속에 큰 환호와 박수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민주당은 경이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과 관련해 탄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에서 정 대변인은 탄핵 이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새 정부 탄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처럼 떠들었지만 현실은 1년 전보다 더 엄혹하고 국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를 앞두고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조민기 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조 씨가 숨진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조 씨의 자필 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모두 A4용지 6장 분량으로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선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연 씨가 검찰에서 23시간 30분가량의 피해자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귀가했습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 정예선 변호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봐달라고 당부하면서 피해자가 꿋꿋하게 솔직하게 잘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 오전 10시쯤 김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오후 5시쯤 안전지사가 자진 출석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날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고은 시인과 이윤택, 오태석 연출가에 이어 김기덕 영화감독에 대한 내용도 교과서에서 빠질 간혹성이 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기덕 감독 역시 논란이 된 만큼 검인정 교과서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면 협회가 각 출판사를 통해 어느 교과서에 김감독 관련 내용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천년대 들어 드라마, 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한류가 이슈화하면서 고교, 한국사 등 일부 교과서에는 김감독이 베니스 영화제 현금 사자상을 받은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사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검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인정 교과서는 심의를 담당한 교육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과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주방 현재 기온 8.1도입니다. 제1라디오 한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3월 10일에 생생나재매거진 김승채입니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주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얼마 전에 총선이 치러졌죠. 멕시코, 브라질에서도 총선과 대선이 실시가 되고 미국에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또 당장 오는 18일에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선의 경우에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결과로 미국 등 서방과의 신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움직이는 세계에서는 이 같은 러시아 대선의 결과와 파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대한 외신 보도 등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고요. 법률 정보와 여행이 좋다고 함께하겠습니다. 생생나도 매거진 김승찬과 2부 원체교통정보센터 연결에서 이 시각 도로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정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남이천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부근으로 정체만 남았는데요. 이 남이천 일대 3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인천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평부터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여전히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 천안에서 목천 사이로만 교통량 많고요. 영남권 동대구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 경산휴게소 부근에서는 3차로를 막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경기권에서는 수원 부근과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탄 방면 진성 부근에서는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중원터널 한 3차로에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움직이는 세계 이장훈 국제문제 분석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에 가면 옛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서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러시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18일 시세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 하면 지난 2000년에 임기 4년에 대통령이 선출됐고요. 2004년에 연임에 성공해서 8년간 대통령직을 규정했습니다. 이후에 헌법의 사면임 금지 규정에 따라서 퇴임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오른팔인 드미트리 매드베드 푸틴 현 총리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뒤 실세 총리로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푸틴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개헌으로 임기가 6년으로 난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고요. 이번 대선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연임에 성공하면 오는 2024년까지 총 24년간 집권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으로서 20년 그리고 실세 총리로 4년 이렇게 해서 24년입니다. 러시아 역사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지도자는 이오시프 스탈린 전소련 공산당 석유자인데요. 1922년부터 52년까지 재임했습니다. 무려 30년간 통치했던 독재자인데 스탈린을 이어서 푸틴이 두 번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최근 시스템 러시아 여론연구센터 부치홈의 여론조사를 보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무려 69.1%입니다.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1야당인 공산당인 후보인 파벨 그루디니는 7.8% 극우 민족주의 성향 정당인 자유민주당 후보인 브라디미르 진옵스키는 5.9% 방송인 출신의 여성 후보인 크세니아 소프차크는 1.6%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당선은 때농 당산이다. 사실상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2024년까지 총 24년간 집권한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52년생입니다. 총 52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65세죠. 뭐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일이 3월 18일로 되어 있는데요. 3월 18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날이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이 날짜에 대선을 실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18일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는데요. 크림반도 보면 흑해와 접하고 있고요. 기후가 따뜻해서 부동황이 있는 전략적 요추입니다. 옛날부터 러시아는 부동황을 원했었죠. 부동황하면 겨울이 돼도 바다가 얼지 않는 항구를 말하는데요. 제정러시아는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림반도와 흑해 제외권을 놓고 당시 오스만 튜프 제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과 크림 전쟁을 벌였는데 패배하는 바람에 크림반도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제정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체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크림반도를 다시 장악했고요. 이후에 제정러시아를 승계한 소련이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에 편협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출신인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사회장이 195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통합 300주년을 기념해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양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1991년에 해체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자치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내전이 벌어지자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령으로 군병력을 동원해서 크림반도를 장악했고요.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이 그동안의 러시아를 강력하게 제재해왔죠.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왜 3월 18일을 선거일로 정했냐.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영토고 서방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이려는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러시아 민족주의도 부추기고요. 자신도 역시 그것을 힘입어서 벗은 데는 속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어떠한 미사일 방공만으로 피할 수 있는 최신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계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도마 하원에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푸틴이 공개한 핵미사일은 핵추진 크루즈 미사일,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4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고요. 또 핵추진 수중 드론 등 이 네 가지 최신의 전략 무기들입니다. 푸틴은 앞으로 핵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동맹국들의 핵우산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푸틴은 신형 전략 무기 개발로 미국이 이끄는 나토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가 무용지물이 됐고 러시아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서방의 노력에 효율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푸틴이 그러면 왜 이런 전략 무기를 공개했냐. 무엇보다도 미국의 핵 무기 현대화 계획과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에 과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러시아를 앞으로 미국의 더군가는 초강대로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포인 특징을 통해서 미국과 핵 있는 망했다.